투 더 워의 얘기는 엔스트리트! 안녕하세요, 엔스트리트입니다! 네, 시페스테벌 2019 즐겁게 보내셨나요? 예예!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인, 가족, 사랑, 행복, 그리고 추억! 분명 좋은 추억 많이 남겼을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페스테벌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 엔스트리트에게도 시페스테벌은 너무나도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 어떤 팀이 행보대사로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받고 싶습니다. 엔스트리트의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앞으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페스테벌 내년에도 또 만나요! 시페스테벌! 안녕! 바이! 감사합니다!